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래! 리액션이 이 정도는 돼야지! 응? 그치? 아 진짜! 아 진짜 몰랐 줄 알았잖아요! 어? 야 그거 오랜만에 서울 벗어나니까 좋다~! 아... 근데 급히 오느라 제가 또 팬티를 준비 못했는데 그 나 빌려줄 팬티 있어요? 맡겨놨습니까? 내가 무슨 팬티 장수도 아니고 나만 보면 맨날 팬티 타령이네. 나 입을 것 밖에 없어요. 그럼 빨았다 말려 입어야 되나. 아 근데 제가 잘 때 팬티만 입고 자는데 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난 나중에 편의점에서 팬티 하나 사요. 역시 프레임!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. 동생! 오라버니가 해줄게. 오라버니가.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딱! 빵! 아 회사 밖에서는 오빠 동생 하기로 해서요. 그지 동생. 아 오빠 동생? 어 그거 뭐 할 걸 아닌데. 아 뭐 김혜진 씨야. 이 사람 저 사람 두런두런 친한 척 하는 게 또 특이니까. 아니 그런 게 아니라. 어 동생! 잠깐만. 아 뭐 묻어가지고. 아이고 됐네 됐어. 그 내가 서울에서 선물하라 준비해왔어요. 선물! 그래 리액션이 이정도는 돼야지! 어? 그치? 아 진짜! 아 진짜 몰랐 줄 알았잖아요! 아! 아! 아 모기가 있어가지고. 가을 모기인가? 아 근데 기분이 희한하게 나쁘네? 느끼하게 생겨가지고. 뭐 뭐야? 아 너 이거? 아 딜이 mikil 아 딜이... 아단다 아단다 . 아단다. 아단다. tel. BTV, 현상의 시